음악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언행을 자제하라 공식 입장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홍의표가 소속 의원들한테 언행을 자제하라 홍의표는 대표의 쾌유를 비우는 발언 이외에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 범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이나 비상유총의 원내대표의 지시를 듣지 국회의원이 아니면 지맘대로 하는 모양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보복운전 때문에 후보 자격도 박탈당한 박탈당했는지 본인이 포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경이라는 자 있잖아요. 이 자가 이런 당 지도부 지금 대표 이재명이 유고상태거든요. 어쨌든 당 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걸 유고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는 당 서열 2위인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대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홍의표의 이 지시는 당대표의 지시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경희는 윤석열이 분열 극대화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걸고 넘어졌어요. 제가 말이죠. 어제 연합뉴스TV를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저와 토론하던 좌파 패널이 이재명 습격 사건을 얘기하면서 저는 이게 우리 정치가 종북주사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우리 자유파를 적폐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붕괴시켜야 된다. 괴멸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30년 50년 직권하자고 얘기하면서 5년 내내 우리 자유파를 적폐로 몰아서 처단한 이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정치가 대화와 타협이 실정되고 그야말로 죽고 살기에 살벌한 정치가 됐다. 따라서 이런 정치 테러가 빈발한다든지 정치가 대화는 실정되고 오로지 죽고 죽이는 적대적인 투쟁만 있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종북주사파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였다. 제가 이렇게 해설을 먼저 했어요. 저하고 토론하던 좌파 패널이 저의 이런 분석에 감히 반박은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꼭 하나를 덧붙이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자꾸 분열하고 자기들을 더불어민주당을 배제하려고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제가 도대체 이재명 습격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저렇게 정광부의 주장을 하는가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반박할 수도 있었지만 이게 반박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 있냐 없냐 가지고 논쟁을 하는 순간 윤석열 책임론이라는 좌파들의 프레임에 말려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개무시하고 다른 토론을 했는데 왜 이럴까 그 의문이 오늘 아침 뉴스를 정리하면서 풀렸어요. 종북주사파들이 다 하나같이 지금 한동훈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이번 선거는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기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들은 지난 1년 넘게 뭘 준비해 갖고 왔냐면 이재명 윤석열 대립구도를 준비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심판론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1년 동안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 준비의 정점이 김건희 특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연 이후에 여러분의 눈에나 우리 국민들의 눈에 선거의 대립구도는 한동훈 대 이재명이지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북주사파들로서는 자신 없는 한동훈이 아니라 다시 윤석열을 호출하자. 그래서 무슨 사안이 생기든 무슨 문제가 생기든 윤석열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등장하자 한동훈을 윤석열 아바타라고 덮어씌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먹혀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자. 그나마 그것이 자기들한테 유리한 구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연합뉴스에 나온 좌파 패널도 또 이경이라는 자도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답이다? 잘 아시죠? 개무시. 개무시가 답입니다. 제가 어제 연합뉴스TV 마지막 부분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게 이겁니다. 이제 총선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가게 됐다. 우리는 그 구도로 가야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제가 오늘 오프닝 하면서 이재명 피습 사건의 실체가 수사를 통해서 확실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떤 예단도 하지 맙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대전시당에서 어쨌든 현안이니까 이재명 피습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청정수 사이에서 아 그거 쇼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작극 벌였다. 이런 취지의 고함을 치자 한동훈 위원장이 곧바로 손을 들고 제지했어요. 제지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이상한 사람 몇몇이 이런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흔들릴 정도의 취약한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1. 번호까지 붙인 건 아닙니다만 1.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것이 맞다. 2. 엄정한 사실 확인과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그다입니다. 3. 전혀 흔들리지 마라. 4.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부합니다. 마치 제가 피습 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들이 동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이재명 피습 사태가 몰골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파장들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면 이재명 피습 사태라고 하는 볼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자유파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어제 연합뉴스티비에서도 이런 정치 테러가 빈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민주주의 실종 사태를 얘기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가짜뉴스 괴담으로 몰아내고 감옥에 보내는 과정에서 또 그 이후에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복 주사파 정권이 우리 자유파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자유파를 괴멸시키고 용납할 수 없는 악으로 악마화하고 실제로 수백 명의 주요 인사들을 감옥에 보내고 수만 명의 국민들에 대한 계좌 추적과 사찰을 함으로써 완전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을 만들어버렸다. 그것이 지금의 극단적 정치의 직접적 출발이다. 이렇게 제가 분석하면서 이건 양비론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극단 정치, 정치 테러의 출발점은 문재인 정복 주사파들의 혁명 전략이고 그들이 자행한 반정치적 정치에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는 대다수 언론들은 이런 경우에 가장 손쉬운 방법 양비론을 가지고 들고 나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해놓고 반복되는 정치 테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진영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청산대상으로 삼는 풍토가 퍼져 있다. 여야가 없어요. 어느 쪽이 이런 적대의 정치를 시작해서 만들어놨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양비론에 빠져서는 아무런 해법도 구해낼 수가 없어요.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야 합니다. 그동안 정치 테러 사건은 1945년 해방된 이후 건국 과정에서도 수차례 발생했고 또 정치 깡패들, 용역 깡패들에 의한 정치폭력도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정말 생명이 위독했던 그 카트칼 테러를 비롯해서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곤 터져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정치 테러냐. 물리적 폭력만 폭력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칼과 멍둥이로 사람을 때려 죽어야만 살인이냐. 그 간교한 새치 혀를 눌려서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마음을 공격해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냐. 그 천박하고 더러운 문자폭탄질을 계속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은 살인이 아니냐. 저는 똑같은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폭력도 폭력이고 문자폭력도 폭력이고 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교활하고 더 무서운 폭력입니다. 실제 정치권에서 물리적 폭력은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자폭력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언어폭력 또한 일상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재명 피습 사태라고 하는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호들갑 뚫면서 물리적 폭력에 대한 대처만 해서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상습화된 일상화된 문자폭력과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딸들이 비명개한테 문자폭탄 보내는 건 지구들길 일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가정폭력은 집안의 일이라고 국가권력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벌어진 폭력은 더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직장에서 벌어지는 폭력도 더 엄하게 처벌합니다. 왜? 위기에 위력에 의한 폭력이니까 높은 자리를 이용한 폭력이니까 그게 성폭력이든 물리적 폭력이든 따라서 개딸들이 비명개를 문자폭탄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정치 테러의 근원적 대체를 해나감에 있어서 절대 강과해서는 안 될 범죄 행위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당 내에서 벌어지는 부정선거 정당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태는 당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하고 개입하기를 끌어왔어요.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송영길과 그 돈봉투 일당들 엄정한 사법처리 당하고 있잖아요. 송영길은 아이고 뭐 당내에서 있었던 일인데 왜 이러냐 그러는데 당내에서 도둑질하면 도둑질이 아닙니까? 당내에서 살인하면 살인이 아니에요? 당내건 당받기건 막론하고 이런 정치 테러에 싹을 자르기 위해서 단순한 물리적 폭력에 대한 대형뿐만 아니라 문자폭력 언어폭력 당내외를 불문하고 대한 근원적인 정치 테러 방지법 정치 테러 엄벌법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할 때가 됐다. 호성국 칼럼이었습니다.